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댁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디엘레이크 커뮤니티 안에 있는 베어랜드 스트라타 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는요 5432 엘윈 드라이브 디엘레이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컴플렉스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이거는 싱글하우스 같은 거지만 땅이 베어랜드라고 그래서 저희가 베어랜드 스트라타에 있는 싱글하우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드림 로케이션이죠 디엘레이크는 바로 여기서 5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 때나 일어나셔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야말로 자녀들을 키우기도 바람직하고 은퇴할 때도 이러한 동네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랜드 스퀘어핏은요 9212 스퀘어핏가 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갈아지고 바깥에 파킹을 두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폴 파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풀장이 있고 자꼬치 터브가 있는데 그건 아웃도어 스페이스에 있어요 정말 여름이나 겨울이나 산책하기 좋고 그 다음에 애들 엔터테인 하기 좋고 또 손님이 왔을 때 같이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아 쉐드볼트 아트 센터도 근처에 있고 정말 여기는 교통이 하이웨이완에서도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정말 시디 인 더 파크에요 작년에 이게 빌딩 엠벨로프를 레노베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디플랑크 우리가 바깥 자재 중에서 가장 최고로 탑으로 뽑는 하디플랑크를 하셨고요 저기 윈도우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페인트나 모든 것이 정말 튼튼해서 빌딩 엠벨로프는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데게 되겠습니다 이 프론트야드를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부차드 가든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 느낌을 받았을 때는 프렌치 가든 아니면 이탈리안 가든 그런 데서 영감을 받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 이렇게 패디오 세트를 갖다 놓으신 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밭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말 현판까지도 만들어 놓고 문도 정말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브라운 문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에서 여는 그러한 문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뒷마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기는 정자까지 만들어 놨어요 요번에 안동에 가서 봤는데 안동 선비들은 저런 정자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도 있고 하시던데 어머 고무신까지도 놓으셨네 여름에 여기 참외 갖고 와서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도하고 또 책도 읽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그러한 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요 여름에 이렇게 옷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석다까지도 여기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구석구석에 이대 손길이 안 간 그러한 구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쉐드가 굉장히 운치 있게 돼 있는데 약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런 느낌이 나는 동화 같은 그러한 쉐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즈 워크샵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워크샵 해도 좋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애들 플레이하우스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무를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해놨지 날개같이 하는데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은 여기 앉아 있는데 어깨에 떨어질까 봐 이걸 다 세세하게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그냥 나무로 두지 않고 체으도 직접 만드신 그러한 벤치도 만드신 그러한 솜씨를 갖고 계세요 집에 계시면서 굉장히 인조해 하신 그러한 흔적이 곳곳에 에브리웨어 다 있는 것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잔디를 이제 스탑을 하고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스텝스톤을 이렇게 한 거 여기 보면은 플라워 배드가 곳곳에 있는데 아 꽃들이 너무 예뻐요 색깔도 어쩌면 이렇게 매치가 잘 돼 있는지 핑크 체어도 운치가 있는 그러한 체어가 여기 딱 있고요 딱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카버드 카누피인데 큰 파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친구분들이나 해서 파티하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쫙 하고 플라워 배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도 그냥 놔둬도 되는데 곳곳에 우리가 앉아서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 여기는 여기 또 이쪽 구석에도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거를 딱 만드셔 가지고 아무데나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정말 타치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저기 보니까 인형이 또 등산하는 나무를 타는 그러한 인형까지도 매달아 놓으시고요 제가 본 정원 중에서는 탑 넘버원 정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지금 30도로 웃도는데 여기 에어컨도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에어컨이 있는 집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슐레이션이 굉장히 잘 된 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들어오면서 지금 높지는 않지만 와일도 오픈된 그러한 엔트런스예요 아늑한 그러한 엔트런스가 되겠습니다 타일 플로어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가 리빙룸인데 지금 이분들께서는 자제분들이 악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를 뮤직룸으로 쓰셨어요 아마 이탈리안 인스파이어드 된 그러한 컨스트럭션이 아닌가 기둥도 이렇게 라운드로 예쁜 그러한 기둥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니까 썬루퍼가 있어 가지고 정말 굉장히 환한 그러한 느낌이 나는 리빙룸이 되겠습니다 창문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커서 앞으로 볼 때 우리가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다 보이는 그러한 창문이 되겠습니다 스플릿이 뭐냐면 지금 계단이 반계단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스플릿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다섯 계단을 올라가면 제가 지금 키친으로 왔는데요 이 키친이 정말 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창문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 벌티드 실링에 다 유리로 되어 있죠 썬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굉장히 밝은 그러한 키친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이플 캐비닛인데 여러분께서 인케이스로 레노베이션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색깔을 받고 싶다 하면 샌딩만 하셔도 충분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쿠킹할 때 굉장히 좁지 않은 그러한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한 가지 이렇게 키친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다른 집에 없는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이거를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쫙 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핫워러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냥 핫워러가 아니고 보일링 포인트 핫워러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물로 컵라면 같은 거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리창이 굉장히 넓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이닝룸이 이렇게 아늑하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 벽을 오픈하시면 이게 완전히 오픈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천장이 저희가 이거는 한 APT밖에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APT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정말로 정원 이 집은 첫째도 정원이고 두 번째도 정원이고 세 번째도 정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집 구석구석에서 볼 때 하나 둘 셋 넷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시면 호불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늑한 다이닝룸을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이대로 가시고 아니면 오픈을 한다 하면은 탁 트이면은 현대적인 그러한 키친과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키친에서 4스텝을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패밀리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워크하우스로 지금 보통 보면은 페디오도어가 두 개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세 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카페에 오는 오픈된 카페에 앉아있는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벌티드 실링 이게 뭔가 하면은 약간 운치를 더하는 이 실링이 그냥 세멘트로 된 게 아니고 원목으로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가 지금 바깥은 굉장히 더운데 안에 오니까 쿨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물론 인슐레이션도 잘 돼 있지만은 이런 원목을 자연적인 내추럴한 모티리얼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단열도 잘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넓은 좋은 그러한 패밀리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패밀리룸 옆에 있는 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집주인께서 이제 게스트룸으로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를 쓰신다 할 때는 서재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게스트 베드룸으로 쓰셔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왔어요 어머나 난 내가 본 프라이머리 베드룸 중에서 이렇게 큰 게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요새 지은 집들은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엑스트라도 이만한 공간이 더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 실링이고요 천장도 높고 유리창들도 크고 채광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퍼레이트로 또 티룸 티 스팟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리트리트 스팟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가 저녁때 이렇게 앉아서 리딩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좋은 릴렉싱 이브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프라이머리 안스윗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게 크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왜 베드룸은 크게 하고 화장실은 좀 작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조금 더 이거 화장실을 내겠다 하면은 그거는 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머지 베드룸 두 개를 더 보여드리는데요 따님이 쓰던 베드룸이에요 그런데 사이즈를 여러분께서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베드룸이 요만한데 이거는 지금 4스텝이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3rd 베드룸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댁은 토탈 베드룸이 4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이 쓰시다가 다 들고 나간 그러한 방이 되겠는데 아까 사이즈는 저기보다 조금 약간 작게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진짜 정원이 직통으로 보이는 정말 예쁜 그러한 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쉐어드 베스룸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마블 타일이죠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제가 만년 묶기라고 하지만은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시면은 이거는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샤워 베스트업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스카이라이트 있고 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우아한 그런 스팟 라이크 베스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30도로 웃도는 날이라고 저희 집주인께서 저한테 스무디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여기 앉아서 이 스무디를 마시는 그 기분은 정말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오후입니다 지금 이 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년이 됐지만은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어서 다만 그 연식이 오히려 더욱 우리에게 편안한가 그리고 친근관과 또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그러한 연륜에 묻어나오는 그러한 댁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는 이제 스플릿 레벨이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아파서 여기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하시겠지만은 지금 계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치 레벨마다 계단이 4계단, 5계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12계단, 17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시기도 참 좋고요 또 애들이 많은 댁들도 여기 와서 즐기기도 딱 좋고요 지금 학군도 좋고 또 디얼레이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가 시간에 참 산책하거나 아니면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기도 딱 좋은 그러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21채가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쓰리컬드색이 있는데 곳곳마다 조용한 그러한 컬드색이 되겠습니다 이 댁은 3,200 스키아피트 정도가 되는데 마당이 굉장히 커요 9,200 스키아피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꿈과 그 다음에 추억과 모든 것을 이 정원과 함께 하시면 정말 따뜻하고 좋은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하우스도 이번 주 토요일에 하니까 여러분께서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